TV의 한빛입니다. 오늘은 서울경동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기도해 주일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장소는 본당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는 본당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합니다.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합니다. 경청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2시에, 장소는 장공채풀실에서 합니다. 주일 아침 기도해 매월 첫 주일 오전 8시 소 예배실에서 장소는 한다고 합니다. 금요 기도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는 미래를 여는 방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해 화요일 오전 10시 소 예배실에서 장소는 한다고 합니다. 유치부 주일 오전 9시 30분, 경동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후 주일 오전 9시 30분, 교육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9시 30분, 여해문화공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예배 시간 안내였고요. 정확한 안내는 교회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헛걸음 하시지 않게 여기까지 한빛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 경동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기도해 주일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장소는 본당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는 본당입니다. 수요 예배 오전 11시, 본당에서 합니다.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합니다. 경청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2시에 장소는 장공채풀실에서 합니다. 주일 아침 기도해 매월 첫 주일 오전 8시, 소요 예배실에서 장소는 한다고 합니다. 금요 기도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는 미래를 여는 방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해 화요일 오전 10시, 소요 예배실에서 장소는 한다고 합니다. 유치부 주일 오전 9시 30분, 경동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후 주일 오전 9시 30분, 교육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9시 30분, 여해문화공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예배 시간 안내였고요. 정확한 안내는 교회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헛걸음 하시지 않게 여기까지 한빛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TV의 한빛입니다. 오늘은 서울경동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기도해 주일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장소는 본당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는 본당입니다.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오전 11시, 본당에서 합니다.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합니다. 경청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2시에, 장소는 장공 채풀실에서 합니다. 주일 아침 기도해 매월 첫 주일 오전 8시 소요 예배실에서 장소는 한다고 합니다. 금요 기도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는 미래를 여는 방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 화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에서 장소는 한다고 합니다 유치부 주일 오전 9시 반 경동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후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9시 반 여해문화공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예배 시간 안내였구요 정확한 안내는 교회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헛걸음 하시지 않게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